안녕하세요. 벤철입니다. 최근에 엔진 오일이 냉각수 쪽으로 누유되어 엔진 과열 문제가 있었고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한 부분을 경험 공유 차원에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2012년식 벤츠 E300W211을 3년 정도 운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냉각수 관련해서는 가끔 냉각수를 보충하는 정도였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냉각수 보충하라는 경고등이 대시보드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그때마다 벤돌이 TV에서 본 대로 정수기물을 보충하고는 했습니다. 냉각수는 자연적으로 약간씩 증발하거나 조금씩 세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수기물로 보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벤돌이 TV에서 참고한 사항인데요. 벤츠 매뉴얼상 냉각수 교체 주기는 15년 또는 25만 키로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한 번도 안 갈아도 되는 수준인데요. 다만 3, 4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는 합니다. 벤츠 2300W212의 냉각수 용량은 9.6L라고 하는데요. 이 9.6L의 냉각수는 동결 방지, 부식 방지 기능을 가진 부동액과 물이 반반 또는 40대 60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물 100% 넣어도 냉각시스템 구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영하의 온도에서는 물이 얼어서 냉각시스템이 터져버릴 수 있고 아무래도 물만 들어 있으면 냉각시스템 내에서 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지 않고 부식을 방지하는 부동액을 40%에서 50% 정도 섞어주는 것이죠. 아무튼 3년여 운행하는 동안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대시보드에 냉각수 보충하라는 경고 등이 뜨면 정수기 물을 300cc에서 500cc 정도 채워주곤 했습니다. 냉각수는 본네트를 열고 엔진 약간 왼쪽에 검은색 물통 같은 것을 찾아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3년 동안 이렇게 보충한 물이 아마 1.5L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인 1개월 전에도 냉각수를 보충하라는 경고 등이 떴고 그래서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냉각수 통 뚜껑을 열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냉각수가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탁한 상태였습니다. 벤츠 부동액은 예전에는 청록색, 이후에는 분홍색이기 때문에 물과 섞여서 약간의 청록색 또는 분홍색을 띈 투명한 액체여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냉각수가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황색의 거품 같은 것이 떠있는 상태였고 냉각수도 그렇게 모자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냉각수 통에 냉각수가 모자란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적어도 300cc에서 많게는 1L까지도 보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 200cc 정도만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보충을 했으면 이전과 같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냉각수 보충 경고 등이 뜨지 않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냉각수 보충 경고 등이 계속 뜨는 것이었습니다. 냉각수 경고 등이 뜨면 운전대 버튼들 중 OK 버튼을 눌러 경고 등을 끄고 이후에 정수기 물을 가져와 보충을 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냉각수 통에 물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여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냉각수 통에 물 상태가 투명하지가 않고 누런색으로 약간 끈끈하게 변한 상태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전에 왕복 2시간 거리를 운행 시 냉각수 보충 경고 등이 대여섯 번 계속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정수기 물도 없고 집에는 와야 하기 때문에 계속 OK 버튼을 눌러서 경고 등 없애고 집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본네트를 열어보니 엔진룸과 엔진이 평소보다 훨씬 뜨거웠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무튼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했고 문제는 냉각수 통에 뚜껑을 열어봐도 냉각수는 부족하지 않았으며 냉각수 상태가 1, 2주 전에 비해 더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누런색 기름 성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워터펌프가 동작하지 않거나 또는 냉각수 상태가 누런 기름과 같은 액체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여서 냉각수가 통로를 원활하게 흐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잘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면 엔진 과열로 엔진이 망가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교체하던 워터펌프를 교체하던 해야 했는데요. 일단 급하게 벤돌이 TV 냉각수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여 부동액 1리터짜리 4개를 구매했고요. 공입나라에 냉각수 교체 예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약이 다 차서 2주 뒤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야 작업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추석 포함 2주간 차 없이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응급처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냉각수가 예전처럼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카레같이 노란색 기름 성분으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녹물인지 기름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거해보기로 했습니다. 키친타월과 어항관리용 대형 스포이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이드 겉면에 묻게 해서 키친타월로 닦아서 조금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키친타월에 닦아보면 진짜 카레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녹물인가 싶어 냄새를 맡아보면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고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제가 아는 그런 녹물은 아니고 기름 성분이 맞아보였습니다. 아무튼 1시간 정도 계속 작업해서 이 누런색 기름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잠시 5분 정도 운행하고 난 뒤 다시 이 누런색 액체가 위로 떴기에 다시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 누런색 액체는 양이 상당했는데요. 일단 위쪽에도 떠있지만 냉각수 통 아래쪽을 비춰보면 냉각수 통 안쪽 표면에 이 기름 같은 성분이 전체적으로 묻어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닦아내니 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더 이상 냉각수 보충 경고등이 뜨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워터펌프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냉각수 자체에 누런색 기름 성분이 섞여서 이것이 냉각수 흐름을 방해한 것 같았고요. 이후 추석 연휴 포함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할 동안 냉각수 보충 경고등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고 운행 시작 전 그리고 운행 마칠 때마다 계속 스포이드와 키친 타월로 닦아내니 나중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냉각수 통 또는 순환 시스템 내 어딘가에는 묻어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공입나라의 냉각수 교체 시 정비사분 말씀을 들어보니 누런색 액체는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저도 기름 성분 같아서 엔진 오일이 아닐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엔진 오일 통로와 냉각수 통로가 다를 것 같아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정말 엔진 오일이 맞았고요. 정비사분 설명 들으니 차가 좀 오래되면 엔진 오일 쿨러 게스킷이 경화되고 새게 되어 거기서 엔진 오일이 냉각수에 섞이게 된다고 하고 게스킷을 교체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냉각수에 섞인 엔진 오일 성분을 응급처치로 제거해준 후에 일시적으로 냉각수 기능을 되찾기는 했지만 실제 해결책은 아닌 것인데요. 일단 경험 공유 차원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엔진 오일이 냉각수로 섞이는 현상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